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합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군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잊어내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가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며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으로 가장 보상합이라 구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가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구가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주의 성도의 원에 참여하여 우리 애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으로 앞에 계신 주일수록 그로 달려가도록 윤법에 선한 것이라니 여기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간주하시라 우리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윤법에 선한 것이라니 여기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윤법에 선한 것이라니 여기 그리스도 윤법에 선한 것이라니 여기 그리스도 아멘